알카에다가 9.11 테러 10주년에 뉴욕과 워싱턴 D.C. 그리고 LA의 열차를 목표로 한 테러를 모의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LA 시민들의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시정부와 경찰 당국은 테러에 대비한 경계가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기 자진신고 회견장에 몰린 수많은 언론들은 테러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하철과 기차 등의 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성이 가장 대두됩니다. LA 메트로 시스템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LA 카운티 쉐리프는 9.11 이후 열차 시스템에 대한 경비가 강화됐으며 수년 동안 LA의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성이 대두돼 왔던 만큼 준비는 철저히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는 1,13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돼 화학물질 감시 시스템도 설치됩니다. BRI고사 시장은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예산 삭감으로 증원이 어려운 경찰 당국이 자체의 힘으로 경계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LA에서 시행하는 대테러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것이 많이 도움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인종차별과 5인 신고에 따른 인권 문제 등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